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맛있다 아... 다행힛 마지막 스포츠리 또 같이 먹으면 부족한 양념입니다 그니까 흐흐후 그래서 이게 좋다 더럽고.. 연기떡이 한번! 그치 ㅎㅎ 아리 아이콘 으아하 peoples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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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가 좀 더 고소하고 나는 다 만났을 때 다 만났을 때 그쪽은 밥을 먹으면서 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밥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밥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밥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우유 너무 맛있지만 조금씩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쫄깃쫄깃 매운 주제는 마늘에 식감이 좋아요 배가 너무 맛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이스크림은 이 정도면 잠시만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아.. 아.. 여기가 너무 맛있어 마지막 아.. 아.. 흐읍 아휴 와우 고소하고 양념한 맛 뭐 그런지 저기not 한입 조금만 가득 그런지 식사를 아주 고소고 고소 큰 입이 없었지만 여기가 취득한 식감 저녁에 취득한 식감 너무 맛있어 그런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최근에 한 번 먹었지만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한 번 먹었을 때 이거는 다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다 저는 오늘 오늘의 주제는 워싱턴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먹방은 반탄을 못들어주면 헉... 하아... 하아... 아휴... 그... 부끄러워 아...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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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으음... 으음... 아... 으음... 으음... 바삭... 으음... 으음... 흐음... 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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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날씨가 더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라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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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 1만 명 시간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딱당당당당당당당당 점심요 5시 제시 5시 제시 10시 제시 3시 제시 난 매우 너무 꺼낭니다 minimal 아퍼 진화 크리스마스 아.. 왜.. 잠깐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아.. 소스.. 아.. 아.. 뼈! 진짜 맛있다! 뼈는 아저씨! 진짜 맛있다! 저는 마이킹이 마이킹이 넓은 아저씨 마이킹이 뼈는 아저씨를 안 먹으면 뼈가 안 먹으면 이러고 나는 마이킹이 아저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